여러분 오랜만이죠? 시험 끝나고 나서 한 주 정도 우리 쉬어가기 했는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과고요. 6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교과서에 노트 필기 해오세요. Small actions, big impact. 작은 행동, 큰 효과, 큰 영향 이런 뜻이네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뭔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단어는 환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Going green seems to be all the ages these days.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ing green 하면 Go green 하면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Going green이니까 동명사 주어겠죠? 뭐뭐 하는 것. 친환경적이 되는 것은 Seems to, 뭐뭐인 것 같다. Be all the rage 하면 엄청나게 유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These days는 오늘날 요즘 이런 뜻입니다. 친환경적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유행하는 것 같다. 다음 문장. Stores and companies use phrases like this to promote their businesses as eco-friendly. 상점이나 회사들이 사용합니다. 이런 문구들을. 여기서 like this, this가 가르치는 건 뭘까요? 이와 같은 문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지. Going green을 phrases like this로 받았고요. 여기서 끊고. To promote. Promote은 홍보하다. 이런 뜻이에요. To promote.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들의 사업을 뭐라고 홍보하기 위해서일까요? 뒤에 eco-friendly. 친환경적인 이란 뜻이죠? 형용사예요.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going green이라는,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대요. It makes sense to try to live in a way that does not harm the environment. But is it easy to go green? It makes sense. Make sense 하면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투, 이하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고요. 투,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해석해보자면 try to live.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 근데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in a way that 하면 해석할 때 that 이아한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면 돼요. That, 관계대명사 되시죠? 주격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away를 수식해주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하는 방식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 됐습니까? 여기서 선행사는 away에 해당되고요.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 does, 단수동사 쓴 겁니다. 하지만 is it easy to go gree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치 가짜 주워, to 이하가 진짜 주워에 해당됩니다. 친환경적이 되는 것은 쉬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환경적이 되는 것. 친환경적으로 사는 건 쉬울까? 그 뒤에 예를 덧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사는 건 뭘까요? In your hom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집에서 Do you always unplug your TV when you're not watching it? 자, 뭐예요? 항상 unplug. 플러그를 on 이니까 뽑는 거지. TV 플러그를 뽑아 두십니까? 뭐 하지 않을 때? TV를 보고 있지 않을 때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힘든 그치? 사소하게 지나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자, 다음 문장 Do stores in your neighborhood always keep their doors shut When the heaters or air conditioners are on, probably not 자,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예시네요. 또 이번에는 가게들이 어디에? In your neighborhood 너의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상점들이 항상 keep their doors shut 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난방기나 air conditioners, 냉방기가 on 켜져 있을 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자, 여기 keep 이 부분이 이제 동사인데 keep 동사는 쓰임이 다양하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keep 뒤에 목적어 their doors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shut 하고 과거 분사 형태가 쓰였습니다. shut은 원형도 shut, 과거형도 shut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도 shut 둘 다 똑같죠? shut, shut, shut 자, 그런데 문이 닫혀지는 거죠.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의 shut은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의 shut이 쓰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eep 동사, 목적어 뒤에 보호, 관계에 따라서 보호 자리에 뭐가 오는지 정해지는데요. 여기서는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형태가 쓰여졌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해석할 때, 뭐뭇을 뭐뭇한 상태로 유지하다. 자, 문이 닫혀진 상태로 항상 유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마도 아닐 것이다. 요거 probably not은 앞문장에 있는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TV를 안 보고 있을 때 플러그를 뽑아두느냐? 아마도 아닐 거다. 그리고 상점들이 냉방계나 난방계를 틀어놨을 때 문을 닫아놓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마도 아닐 것이다. 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Some innovators have taken on the challenge of going green and have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to make going green easier and simpler. Some innovators, innovators는 혁신가, 개혁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몇몇 혁신가들이 take on 하면 어떤 일을 맡다, 떠맡다, 책임지다 이런 뜻입니다. have taken, 현재 완료 시제죠. 맡아왔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을 표현할 때 우리 have, be, 현재 완료 시제 쓰죠.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뭘 맡아왔어? 또 챌린지, 챌린지, 도전, 어려운 도전 과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 과제인가요? 여기서는 going green, 친환경이라는, 친환경적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도전 과제를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병렬 구조이죠. have come up with some brilliant ideas. 기발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왔습니다. 됐나요? 아이디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놨다는 얘기겠죠? 두이아가 ideas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make going green easier and simpler 친환경적이 되는 것을 어떻게? 좀 더 쉽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래요. 됐습니까? 퀴즈 안 내면 서운하니까 자 이 그림을 보고 여기 빈칸 네모에 들어갈 우리말 들어가요 땡땡땡땡 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답을 아시면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1, 2, 3등 상품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